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나와봤어요. 지금 친구 자자는 다른데 돌아다니고 있고 저는 일어나서 천천히 준비하고 브런치 먹으려고 카페를 찾아봤어요. 파리 어쩌고 하는 교차로에 가면 카페가 많더라고요. 거기는 어제 안 가봐서 오늘 한번 가보려고요. 또 오르막길이야. 아주 첫번부터 살 엄청 빠지는 거예요. 앞만만 그런가? 앞마는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요. 그래서 오르막길, 내리막길 많고 계단도 많아요. 그리고 건조하고 그래서 조금만 걸어다녀도 발 밑에 먼지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리고 지나가는 차들마다 팩시면은 특히 빵빵거리면서 이제 탈레이라고 아니면 좀 개념 없는 남자분들은 가면서 그냥 여자 보면 뭐라뭐라 하고 그냥 가요. 그냥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이쁘다. 잠깐만. 아 고양인줄. 여기 올라오니까 풍경 볼 수 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더워. 여기 올라오니까 풍경 볼 수 있다. 거의 다 온 것 같아. 더워. 치즈뿌. 아 너무 맛있어. 여름을 다 먹어야 할 필요는 없어서 제가 했는데 전혀 없어졌을 때 처음에 Expect m2의 공부가 오늘 이 다이저입니다. 사실 덥탈이 생기고 오전에는 먹기아노던 베리엄 가다 좋아해. 치즈뿌 오전에는 치즈뿌 진짜 맛있는데 한 몽땡이, 세 몽땡이 해줬어. 여러분 이 안마 너메 오자. 진짜 좋잖아요. 올리브도 너무 맛있어. 원래 피자 위에 엄마가 올리브 싫어했거든요. 여기 여행 와서 올리브를 먹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올리브가 아닌 거예요. 새키고 왔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한 번에만 한 번만. 딱 20분 정도. 한 번만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네넘이 그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제 림을. 제 림을 털어. 제 림을 털어. 이거 진짜 cool. 그리고 이 림을 털어. 림을 털어. 오우. 아랫. 아오. 저거. 저 쌀을 거니. 오우. 너무 무거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청구는 아프라야야. 자자 두 번째로 이미 찍은 영상? 아니요 제 유튜브 영상에 보내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네!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만약에 위험한 곳을 가고 밤에 안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 영상으로 만들고 제가 위험한 영상으로 만들고 처음으로 알아보는 글이 인자 근데 이런덕으로 일몰 Mogg 그리고 이씨 한국어인 이 카페가 새우여가 갔다 이씨 한국어가 가능한 곳으로 가고 싶다고? 정말 우주님 자주 가려고해요 난 너희들이 일로 갔다 왔ination? 아, 그 멀쩡한 거였다 진짜, 한국어 한 가지 하루 종일 하루 일삼이 올라왔다 아, 아마 그냥 한국어 아니, 너무 많은 것 같다 너무 차가운 거였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한 가지 하루 일삼일 licht 하루에 밤에 한국어 음식을 사다 아침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아침에 밥을 먹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이게 프리에요 프리에요? 프리에요 프리에요 한국 음식 그리고 많은 한국인들 같이 만나서 너무 맛있어 제가 친구들과 친구들이 친구들과 친구들 그래서 제가 말을 잘 잘 들리는 거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 아닌가요? 그냥 내가 말할 수 없는 거에요 그러면 너는 프랑스에 대해서 전혀 사는 거에요 미치다 저는 프랑스에 비해서 프랑스에 왔어요 제가 영어로 가고 싶어요 여기가 어떻게 가라고 해야죠? 한국어. 하지만, 프렌치. 아 진짜? 네. 하지만, 그는 한국어. 아, 그래. 이미 내가 헐서 그는 한국어. 하지만, 내가 물어보는 게 그는 한국어. 아, 그는 없을 것 같다고? 네. 네. 너무 좋아. 아, 요즘 chiun이라면 한계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도 한국도 있습니다 한국도 아프니까요 당신도 아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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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이 부분은 아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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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른 카페 가고 있어요 we're going to another cafe 자프라 카페 자프라 카페가 아주 유명한 카페 암만 where are you? What's it? it's very alarming sorry are you being here where is jafra? jafra it's so nice yes good choice i will do this jafra's chicken pie 16% 더 넣어줘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치킨 파트 다 먹으면 어떡하지? 왜 이렇게 하시나요? 뭘 아시나요? 따로가 맛있어 치킨이 너무 맛있어 여기 다시 올게요 내 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네 내일에 가고 싶어요 온전히 2년 동안 오, 아직도는 여행을 가고 싶어요 네 너무 많이 저는 그곳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 가고 싶어요 어디에 가고 싶어요 지금 나한테 가고 싶어요 아, 나한테 가고 싶어요 이 배터리는 많은 배터리가 되죠? 네, 많이 찍고 있어요 128GB 그리고 배터리가 많아요 8 배터리가 많아요 그래서 배터리가 가능해요 오, 예 2개 1개 1개 아, 아, 네 4개 2개 1개 4개 1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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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Joyce이 1분 뒤에 계속 한다고 왔어요 어디에 있어야될다? 파트별 수행이 가장 큰 대중 나는 고기에 서슬마 그래서 매일 내가 서서 아 진짜? 아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세계가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근데 네 네 네 네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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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다스로 하하 하하 지구 하하 안녕 안녕 하하 상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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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겨네요 가품 Tara 하하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